해독이 저는 어떻게 해야지? 어려웠었는데 해독할 수 있다니 그걸 배울 수 있는 병원은 먼저 내 몸에 둬서 상처를 깊게 내는 것 같습니다 병원보다는 자연, 천연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주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지인분께서 근육이 굳어지는 질환이 불치병이라고 있으셨는데 그게 이제 유치원인 치유원이어서 낫게 되셨는데 제가 유방암이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급하게 저한테 연락해 주셔서 그렇게 왔습니다 평상시에 병원이라고는 진짜 거의 안 가고 나름 건강 잘 챙기고 소식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그렇게 살았었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하면서 유방암을 알게 됐었는데 약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챙기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렇지만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자연 치유력이 있다는 걸 좀 믿는 쪽이었는데 그래도 좀 많이 걱정스러웠고 주위에 분들 모두 다 병원에 가서 수술과 항암을 하라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자연 치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지인께서 알려주셔서 쉽게 좀 선택할 수 있었고 그 외에 암이 있고 부터 밑이 엄청 가렵고 힘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이룰 정도로 몹시 가렵고 따갑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병원은 전혀 안 갔었고 수술이나 항암도 생각하지 않았고 근데 진짜 이런 정보가 없었더라면 아마 병원으로 가서 했었을 건데 안 간 게 참 다행이다 해독을 아주 잘했는지 제 안에 피가 막 싱싱하다는 느낌이 들고 두 번째 주에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호전반응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괴롭고 힘들던데 호전반응이 끝나면서 지금은 가려움 정도 완전히 없어진 것 같고 제가 햇빛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3주 내내 돌아다니면서도 전혀 가려움이 없었는 게 해독이 잘 되었구나 햇빛이 안 태우기에서 양산 쓰고 가리고 했던 것들이 너무나 바보스러웠구나 암에 비하면 티 눈은 아주 작지만 제 발바닥에 티 눈이 있었었는데 저녁에 잘 때 수족탕 하고 바라보니까 그 티 눈이 싹 사라지고 약간 자국만 있더라고 진짜 골고루 내 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뭔가가 이렇게 흘러서 다 치유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재 박사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강 원리를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질병이 왜 생겼는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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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우리의 질병이 생겼다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질병에서 회복이 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정확한 계획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방법들은 많아요 하지만 원리에 맞춰서 그 생긴 방법이 아니라면 증상 완화는 이를 수가 있겠지만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역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 원리를 제대로 알고 배우기 위해서는 세미나에 꼭 오셔야 됩니다 이 세미나에 오셔서 우리의 건강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질병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 건강의 회복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와서 이제 닥쳐보니 이건 과정이기 때문에 겪어야 됐고 호전반응이 내한테 치료되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박사님이 상담해 주셔서 나의 상태가 이래서 호전반응이 일어나구나 하는 걸 아니까 좀 잘 참아낼 수 있었고 스스로한테 잘 알려주면서 주위의 분들도 계속 괜찮냐 물어봐 주시고 도닥거려 주시고 물론 또 이렇게 집 짜 주시고 여기 모든 환경들이 저가 여기에서 이겨낼 수 있게 많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의 증상에만 진짜 집중했었는데 암이라는 것이 저한테 와서 참 나는 운이 나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암 이외의 다른 질병들이 더 많았었는데 암이 하나 나왔을 뿐인데 해독하고 질병의 원리를 아니까 혈액의 문제다 하는 걸 아니까 암은 치유될 수 있고 완치에 확신이 들고 애 안에 숨겨졌던 다른 질병들까지 다 떠나가고 맑아지는 느낌 나를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주변 너무너무 좋았는데 저는 왜냐하면 창문만 열어면 너무너무 시원한 환경에 달빛이 내렸죠 잠자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상쾌함 그 자체였고 운동장 볼 때마다 햇볕이 가닥하고 다들 이렇게 발자국 소리 서로서로 들으면서 신나게 잘 걸었고 외딴 섬같이 여름휴가를 잘 온 너무 감사하게 잘 온 느낌입니다 병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들었더니 미국에는 암을 감기처럼 미국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질병에 너무 노예가 안 되면 좋겠고 박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병으로 너무 장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현역되지 말고 내 안의 자연치유력을 믿고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는 곳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고 해독이 저는 어떻게 해야지 어려웠었는데 해독할 수 있다니 그걸 배울 수 있는 이런 곳을 주위에 많이 찾아보시면 운명의 길이 있으니까 병원은 먼저 내 몸에 더 상처를 깊게 내는 것 같습니다 병원보다는 자연, 천연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주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그래서 참 잘했다 마지막 자기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